여기 끝내줘게 해놨네. 좋다. 이거 노래방 기계도 다 해놨구나. 예, 예. 노래방 기계.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씩 주시면 여기서 연습 좀 하고. 아니, 그런데 그게 웬 사진이 있어만. 저희 이제 한 7, 8년 전부터 저희 와이프가 이거 하나씩 찍어오면. 이렇게 이제 예쁘네. 저게 비교 그렇게 장식해놓으니까. 멋있네, 되게. 이게 저 제 유일하게 초등학교 때. 네? 초등학교 6학년. 어머. 졸업사실. 완전 시골, 시골에 순수한 총각이네. 딱 두 개 있어요, 형님. 그런데 이걸 알아요. 이것만 이제 20대 때 살죠. 22살, 3살. 이거를, 이거를 사진으로 확대하고 만들 수 있거든. 어마어마한 꽃미남이다. 그래서 크게 하나 만들어놔. 이런, 이런.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시간 가면 다른 거 없어.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어. 그걸 잘 알아야 돼. 그래서 흔적. 이건 다 남겨놔야 돼. 사진 많이 찍으라고. 좋네. 그럼 여기, 여기서 저는, 저는 노릇하고 그러네. 야, 이게 뭐 딱. 그럼 하자마자 이제 또 잔도 여기서 한 점 자고. 그래? 노래방 기계 한번 켜봐봐. 방음 장치를. 아, 했는 거야? 예. 방음 장치 다 했어요. 여기 방음 장치 안 해도 뭐 옆에 들리나? 아, 했어요. 방음 장치를. 음, 하셨겠죠?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니, 카메라 분위기인데. 이야. 이런 게 진짜 완전히 홈, 홈, 홈 저거야. 불 다 끄고 저 조명 켜놓으면 진짜. 네, 느낌 있지요. 여기서 차 한 잔 먹고. 차도 딱 해놓고 그냥 이거 노래 한번 딱 부르고. 우와. 좋다, 예. 어디 갔노? 마이크하고 한번 보자. 집에 왔는데. 저거 있잖아. 됐어. 하나, 둘, 셋. 셋. 저거 알지? 예. 우리 어디 가면 지신을 바른다 하잖아. 네. 턱. 턱 지신 바른다 하잖아. 네. 그럼 우리가 노래를 좀 받아들고 가야 앞으로 이 집이 더 번창할 거 아니야? 아유, 그러면. 좀 건강하고. 사실 이게 모든 패밀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지 남자들이 선생님 노래방 갈 일은 거의 없죠? 그래서 가면. 좀 이상하지? 좀 이상하지? 좀 이상하지? 좀 이상하지? 어.